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케이크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음악중심이 바로 백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가수분들께 축하를 받으니까 저희까지 뿌듯하네요 음악중심 백해를 맞이해서 축하멘트 선배님들께 조금씩 들어볼게요 박수영 선배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항상 우리나라 그동안 음악방송들이 좀 하다가 사라지고 하다 사라지고 했는데 백해를 계기로 안사라지고 만회까지 쭉쭉 갔으면 좋겠어요 내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수영 선배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연변처녀 버전으로 하하 저도 쇼 음악중심 발타를 진심으로 다 같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백해를 맞이한 음악중심의 MC를 하고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앞으로 저희 MC들도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해 특집으로 정말 많은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또 준비한 스페셜 스테이지가 있죠? 네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빅뱅의 스페셜 스테이지까지도 잠시 후 공개합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먼저 스피드 랩의 달인 아웃사이더부터 만나볼까요? 남자답게 예